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영입니다. 저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광고나 여러가지 지면 촬영 이런 현장에 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배우나 모델분들 또는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요. 샵에서도 웨딩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일도 했었고 교육 쪽에도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기대가 크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가지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 우연히 패션쇼를 보게 됐다가 거기에 쇼디렉터분이 안내를 해주셔서 운이 좋게 백스테이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톤장에 나가서 그걸 보니까 저도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음악도 되게 신나고 모델들도 왔다갔다 하고 되게 바쁘고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내가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이라든지 자신감이 없어서 항상 고민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도움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뻐지는 데에는 다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조금씩 움직이셔서 어깨에 부지런해지고 비무지 예뻐십시오. 그러세요. 그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